우린 이물 빨래 해보자고 자 들어가 왜? 너 오늘 잠 많이 못 자잖아 한숨 자고 있어? 내가 다 끝내줄게 나 아직 양말도 안 벗었어 빨리 벗어 아 미안해 빨리 벗어 아 미안하라고 아 진짜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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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았어 알았어 너 뭐했냐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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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여기 물 넣어놓고 있을게 응 해보자 너 진짜 해보자는 거야? 아 나 좀 바꿔줘 형 형 나는 바꿔 아 미안 야 강민이 좋아 알았어 알았어 들어와 진짜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아 좋아 빨리 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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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이거 뭔 고생이냐? 몰라 몰라 아니 닭 닭 짠가는게 더 편해 그러니까 닭 짠가는게 더 쉬웠겠다 아 야 바지에다 쏘지 말라 아 바지에다 안 쏜게 쏜게 바지에다 쏜게 아니라 바지에다 쏜게 아니라 바지에 쏜게 아니라 이불에다 쏜게 아니라 이불에다 쏜거라고 진짜로 바지 쏠거 안 쏠거 안 쏠게 안 쏠게 아니 봐봐 여기 이불에 쏜는데 이렇게 튕기는 거잖아 그런거 그럼 뭐니 다 쏴 아니 여기도 써 여기도 우린 사야 될 거 아니야 여기도 써 어 아 진짜 야 나도 하기 싫어 용돈 받으려고 하는거 나 엄마는 아니거든 하기 싫냐? 다 했다 야, 가자. 야, 하나 들어. 밑에 하나 들라고, 요거 이쪽 끝에. 그러려고 했잖아, 지금. 끝에 들라고. 그러려고 했잖아, 지금. 어, 지금 빨리 들어. 너 이 씨. 알았어, 알았어. 야, 근데 여기다 하면 얘가 다 묻잖아, 여기. 얘 다 하면 돼, 지금. 나와, 나와, 나와. 하나, 둘, 셋. 다 했어. 어. 형준아, 자. 나 이걸로 해, 이걸로. 이걸로 해. 아니야.